제가 스피커를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거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뭐 아반톤이나 오라톤이나 이런 브랜드와는 다른 어떤 저만의 브랜드의 특성을 조금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네 완전히 복각 형태로 오라톤의 빈티지 스타일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제 방에서 지금 열심히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제가 의도한 그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꽤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 사운드가 나오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닛을 찾는 것도 꽤나 어렵고 요즘은 또 기술력이 좋아졌다 보니까 뭐 이런 3인치 4.5인치 뭐 저렇게 4인치 그리고 3.5인치도 있는데 뭐 그렇게 3 4인치 작은 지름이 8cm 에서 10c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드라이버 에서도 충분한 어떤 음 저음 음악을 하지 않는 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초저역 때까지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저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네 이런 풀레인지 라고도 하는데 풀레인지 드라이버가 음 사실 말을 들어봤을 때 전대역을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그런 크기가 아무래도 3 4인치는 작다 보니까 음 정확히 전대역을 어 효율적으로 각종 주파수 대역을 모두 다 재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어 초고음과 초저역 때는 어 조금 짤린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좋아지니까 생각보다 이제 음악 하신분들은 오라톤이나 믹스큐브 이런 조금 음 라디오 톤 그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DIY 하시는 분들 스피커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연구도 해보고 하면서 어 느낀 건데 기본적인 전대역을 전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그런 주파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음역제를 그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일본의 일본사에서 만드는 그런 유닛들도 있고 저희 국내에서 산미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산미에서 만드는 그런 브랜드의 유닛들도 꽤 퀄리티가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또 스피커를 만들면서 이렇게 아반톤의 믹스큐브 패시브 버전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오라톤 그런 지금 깜깜해서 안보이는데 큐브 형태의 그런 스튜디오 레퍼런스용으로 큐브 형태의 그런 플레인지 스피커들이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오라톤 직접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믹스큐브는 추가로 제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로 삼기 위해서 따로 구매를 한 겁니다 스피커의 사운드를 만드는데 당연하게도 역시나 스피커 사운드를 이루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유닛이겠죠 아무래도 뭐 인클로저의 재료, 재질, 나무,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이런 여러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나무로 인클로저를 짜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종류도 있는데 여기 조금 흰색, 흰색? 약간 밝은색의 그런 이 나무는 자작나무 화판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MDF가 사실은 안에서 조금 조금 소리가 정제파라든지 어떤 공진음이 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다면 약간 자작나무 화판보다는 제가 들어봤을 때 중저음에 조금 울림이 있어서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에 더해서 아무래도 가루를 이렇게 나무, 목체 가루를 압축해서 만든게 MDF다 보니까 약간은 흡수하는 그런 약간 어쿠스틱한 음향적인 그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모니터링 스피커 재질이 MDF에요 거의 다 MDF를 거의 다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밀도 MDF, HDF라고 하는데 일반 MDF보다 스피커를 제작을 할 때 MDF 고밀도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피커 스튜디오의 타겟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MDF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는데 특정 유닛은 또 이게 자작나무 화판 울림이 또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MDF는 약간 중저음의 매력이 생긴다고 하면 울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자작나무 화판은 약간 중고음역대의 포인트가 있는 울림이 약간 있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저역대 그러니까 벙벙대지 않고 타이트한 깔끔한 그런 저음역대 중저음역대의 반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F는 약간 조금 벙벙될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작은 사이즈의 이제 이런 원웨이 스피커에는 MDF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많은 유닛을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뭐 앞으로 또 구매를 해서 올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충진제에 따라서도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충진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한 게 약간 누르키키한 게 이제 양모이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완전히 이제 퓨어한 양모는 아니고 약간 가공이 됐다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이런 흰색 솜 같이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고 약간 양모 보단 덜 촘촘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두 개 다 밀도가 높고요 촘촘하고 꽤나 부드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방울솜도 저번에 사용을 해봤는데 그건 조금 더 까끌까끌한 느낌에 아무래도 별 촘촘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향적으로는 음 양모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성비나 이제 음향적인 어떤 흡음 그런 성능으로 봤을 때 이게 폴리에스터 재질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 사이즈도 바꿔보고 목재 이제 종류도 바꿔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런 사운드를 내주는 드라이버 네 저희 한국에서는 유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 바꿔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음 오라톤은 되게 음악적인 뮤지컬한 미드레인지가 잘 어떻게 재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 분들이 들었을 때 바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인만 스피커 투웨이 스피커 이런 어떻게 보면 가청 주파수 대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거의 전대역을 재생을 하는 그런 스피커보다 훨씬 좁은 그런 음역대 미드레인지 뭐 초저역 초고역대 들리지 않는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어 소리가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소리가 하이파이적인 그런 소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 뭐랄까 이런 플레인지 스피커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보컬 특히나 이제 보컬이 가장 잘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미드레인지에 어떻게 보면 음악의 코어 같은 그런 핵심 요소들이 다 들리는 거니까 미드레인지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조정해주고 음 가장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복잡하고 분주한 그런 대역인데 밸런스를 잡아주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프로세싱 하면서 모니터링 체크를 하게 되면 음반 작업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운드라고 하는 모든 거의 모든 스피커들을 청음샵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스피커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애초에 제가 스피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샵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튜디오 하이퀄리티의 그런 모니터 하이퀄리티의 그런 스피커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플레인지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크로스 오버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회로를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음역대를 쉽게 말해서 나눠서 더 효율적으로 재생을 하기 위해서 가총 주파수 대역을 전체를 잘 어떻게 보면 잘 재생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웨일을 나눠서 보시면 위에 트위터와 우퍼 이런 식으로 웨일을 나눠서 대역을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원리 스피커들은 그러지 못해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스피커 드라이버 어떤 걸 사용하느냐 저는 페이퍼 콘지의 재질에 4인치 4인치의 드라이버를 선언을 하긴 합니다 4인치에서 3인치 2인치 이런 이렇게 계속 소형으로 알수록 고음이 조금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저음도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고음이 이제 거칠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이가 어떻게 보면 많게끔 들리는 거죠 저음이 없고 그래서 이 미드레인지의 어떤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이제 지름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4인치가 4인치 드라이버 유닛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드레인지의 매력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에 4인치 유닛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지 유닛이 요즘에 전대역을 잘 재생하고 베이스도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조금 안 좋고 싼 유닛을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유닛은 그 나름대로 좋은 밸런스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싼 유닛부터 비싼 유닛까지 고루고루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네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원하는 뭐 사운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 물어보면은 왜 이 MDF를 사용했냐 왜 자작나무 하판을 사용했냐 여쭤보면은 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 본인이 실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뭐 물어볼 수는 있죠 경험자들한테 근데 이제 직접 나무를 재단해서 인클로드를 짜고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 미쳤다고 생각하고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서 원하는 소리에 점점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개발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 현황 아니면 간단한 브이로그 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ại